인생 대박을 꿈꾸면서 로또 복권 한 장에 거는 기대, 평범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살 수 없게 돼야 된다고요? 네, 최근 미국에서 1조 8천억 원짜리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그 액수와 향후 주인공이 누가 될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저도 이번에 복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꿈을 잘 꾼 날이면 의뢰 편의점에 가서 복권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짧으면 올해 연말, 길어야 1, 2년 안에 편의점에서 복권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최근 전국 9곳의 편의점에서 로또 발급기를 회수했는데요. 이들 점포는 폐업했거나 점주가 더 이상 로또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정부가 발급기를 다른 편의점에 줬거든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회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또는 발급기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발급기를 가져가는 건 사실상 판매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가 편의점에서 복권을 벌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정부가 로또를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오는 12월부터 로또 복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처를 줄이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현재 판매권이 있는 편의점주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이들에 한해서만 판매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신규 편의점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이 로또 판매권 회수하면 매출에도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편의점에 꼭 로또 복권을 사러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간식이나 음료를 사러 들어가서 로또를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로또 복권을 사러 들어가서 간식이나 음식을 또 사오기도 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로또 복권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전국에서 641개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서 편의점이 얻는 수수료는 연간 약 1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보다는 복권을 사러 오는 방문객들이 다른 물건도 구입하기 때문에 모객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도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 초부터 보도들이 많이 나왔죠. 편의점주들은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서 내년도 올해보다 10.6% 인상한다고 밝히자 공동 큐업을 추진하는 등 집단 반발해 왔습니다. 여기에 복권 판매 금지가 추진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편의점주들이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12월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복권 판매에 밀려 로또 복권 판매권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편의점 업주들의 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